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각이에요. 통각이에요. 결혼했어. 아이디 있습니다. 아이디 있어요. 일만 하다 가야겠다. 알아서 알아서. 개그우먼들끼리 하는 뮤지컬이 보다는 코믹컬에 가까웠는데 저희 뮤지컬 사상 최초로 오프닝으로 립싱크를 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노래는 연습 정말 열심히 하면 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저희 같은 데 없어지겠죠. 여기서 막 되게 흡족한 결과가 나와서 동면과학 나오고 싶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손이 야무지죠. 일단 가능성은 없는데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봐요. 저희가 우울해서 유를 만들어봅시다. 가수분들도 뮤지컬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서 멋지네요. 멋있다. 그래서 이 멋있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멋있어지는 비용은? DC 해주시고 저는 그냥 옵션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아니에요. 언니는 오늘 간보고 할지 하나씩 보시고 내가 글쎄요. 일단 이거를 두 분이서 작성을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음주도 써야 되나요? 네. 솔직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네네. 언니 갑자기 퓨즈가 어두워졌어. 정었으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봤어. 짐은 몇 개 안 되는데 신청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주량이 굉장하시네요. 많이 들었어요. 출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성대가 많이 붙는다고 그래요. 이제 얼굴 붙듯이 붙거든요. 첫 번째 편을 드시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생각이 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동생 얘기만 해주세요! 얼굴 얘기는 빼주세요. 남의 얼굴 뒤처길래요. 열심히 봤다는 거죠. 프로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시면 제가 세팅을 할 거예요. 거기서? 네네, 녹음을 할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죠. 네, 들리시죠? 네. 네, 영지 씨부터 노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가 저렇게 있으니까. 사랑아, 어떡해. 사랑아, 어떡해. 네.